지난해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열자 33년 만에 연어가 강으로 되돌아와 기수 생태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올해도 연어 회귀 시기에 맞춰 오늘부터 수문을 여는데요. 이번에는 위치추적 장치를 활용해 최초로 낙동강의 연어 이동 경로와 산란 장소 추적에 나섭니다. 주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건설 33년 만에 낙동강 하구뚝 수문을 개방하자 자취를 감췄던 연어무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적처럼 귀환한 연어들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 지루인 밀양강에서 산란까지 했습니다. 수문만 열면 연어가 바다와 낙동강을 오가며 자연 번식도 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올해도 연어가 강으로 돌아오는 시기에 맞춰서 수문을 개방하는데요. 올해는 연어를 포획한 뒤에 위치추적 장치를 매달아서 낙동강을 거스르는 산란길을 추적합니다. 이동 경로와 산란 장소를 좀 더 면밀히 찾아내 연어와 관련 생태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루에 연어의 생태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요. 연어를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이게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포획한 연어 20마리의 등지느러미에 엄지손가락 길이만한 무게 5g의 초소형 초음파 발신기를 실로 매달아 방류할 계획입니다. 하구 뚝에서 소상 1개 추정 지점인 창령 하만보까지 75km 구간 안에 설치한 수중 수신기 5개가 이들 연어들에게서 나오는 초음파를 감지해 기록으로 남기게 됩니다. 낙동강에서 처음 시도되는 연어 이동 경로 조사가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NN 주우진입니다.